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특급호텔 총주방장, 조리기능장, 조리 명인 출신의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과 최고의 음식을 선사하는 셰프가 되기 위해 한식, 양식, 중식, 제과제빵, 보거, 와인, 소믈리에 외의 조리실무와 이론을 병행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실무용어와 글로벌 가드망저 같은 강의를 통해 글로벌화된 국제무대에서 경제력을 가진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실습실에서 펼쳐지는 실무형 조리교육을 하며 글로벌 챌린지와 같이 해외 음식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해주고 해외 유명 대학인 엔더런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해외 조리연수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뉴 개발 및 판매 동아리인 라온, 캡스톤, 프딧포짝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호텔뿐 아니라 개인 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교사 교직이수 과정 및 조리실기교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후배 간의 원활한 소통과 팀을 이루어 다양한 국내외 대회에 참여하여 사로 간의 꾸준한 실력 증진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매년 다양한 종목에서 장관상, 국회의원상 등을 소상하고 있으며 한식동아리 아리랑, 일식동아리 나리타, 대회동아리 CAP, 메뉴 개발 디자인 동아리 캡스톤, 팝업 레스토랑 팀 라온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조리 경험이나 수상 경력 등 실력의 구분 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글로벌 인재향성 초당대학교에서 열정 가득한 교수님과 학우들과 함께 글로벌한 인재로 한걸음 성장해 나아가 보는 건 어떠신가요? 수당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호텔조리과에서는 조리산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과 치천단 실습실에서 다양한 커리큘럼과 요리실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 능력 향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리기법과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글로벌화된 국제 환경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조리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호텔조리과의 세부 전공으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제과제빵이 있습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매 학년 한식, 디저트, 이태리 요리 실습 등 다양한 요리 실습이 이루어지고 또한 캡, 나리따, 아리랑, 캡스턴 등 요리 실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호텔조리과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방향은 국내 트리급 호텔, 조리교사, 조리실기교사, 조리사, 채인형 식당, 단체 급식업체, 조리 관련 연구소, 조리 교육기관, 관광 리조토, 식품 관련 공무원, 파티쉐, 메뉴 개발 사업부, 외식업체 창업자, 대기업 및 유명 외식업체 등 다양한 전문직 분야를 살려 취업 및 진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춤형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 초당대학교에서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저희와 함께 손잡고 국내 최고의 셰프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떠한가요? 초당대학교 호텔조리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